경례 안전! 우리는 화면이 됐습니다! 화면이 됐습니다! 화면이 됐습니다! 우리는 화면이 됐습니다! 화면이 됐습니다! 이거 화벤져스, 이거 화벤져스! 항상 우리 국민한테 한결 다 가려고 너무 멋있다, 근데 우리도 안전한다면 취소 1차 하면 되겠다 자, 차렷! 경례! 안전! 저희는 취소 1차! 1차! 등장을 또 멋있게 등장하셔서 정말 히어로답게, 화벤져스답게 반갑습니다! 안전! 현재 23년간 구조대원으로 활동 중이고 현 부산소방학교 구조교수로 제작 중입니다 그리고 소방밖에 모르는 소방돌아이 소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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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같은 경우는 레스큐 수임, 구조 수임 극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? 극한 환경에서 배가 자초되거나 사람이 뜨내라도 파도 많이 치는 바위에 걸려있거나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많아요 그럼 어느 정도 상황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? 태풍 시장까지입니다 태풍 해일 때 그때 들어가세요? 그때도 구조를? 그럼 잔잔밭에 사고가 날리는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, 그렇죠 그렇죠